인간의 빗자루 인간들은 진짜 희한한 걸 타고 다니네? 저게 인간 세계 빗자루구나! 가까이서 볼까? 진짜 크다! 날지는 못하는 건가? 꼬맹이! 꼬맹이! 내가 착한 면이라서 참는거야! 생각보다 더 불친절하네 배고파 무슨 냄새지? 맛있겠다! 뭐야? 어떻게 들어가? 치리링 얍! 포옥! 포옷! 포옥! 포옹! 아... 아하... 헤헤! 포옹! 초콜릿 포옹! 아하... 하하... 이거 다 주세요. 다 올까요? 전부에서 17,000원입니다. 17,000원? 네. 여기야. 꼬마야. 장난치지 마. 장난 아니에요. 이거 마녀가페인데. 이거 엄청 큰 돈이에요. 이거 엄청 비싼 건데. 이거 큰 돈이에요. 뭐라? 응. 이거 갖고 여기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? 알겠지? 응. 장난 아니에요. 이거 진짜 큰 돈이라니까요.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? 너 그래 부하하니까 너 학교에서 꼴등하는 애구나? 빨리 가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아휴. 배고픈데이. 그나저나 내가 꼴등인 건 어떻게 알았지? 여기도 소문났나? 아이씨. 손에 저런 걸 안 든 사람이 없네. 나도 마셔볼까? 어떻게 하는 거지? 주문번호? 주문번호. 주문번호. 마법 주문. 이게 인간들이 쓰는 마법이구나. 카드? 아! 아까 그거구나! 키리링. 얍! 아. 마법 연습 좀 열심히 할걸. 마셔볼? 아이고, 그렇게 먹지 말라. 나 불쌍해. 아, 나도 모르겠어. 돌아갈래. 유급할래. 하아! 파이탈! 맛있겠다! 뭐.. 먹을래? 하아! 너 며칠 굶었어?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! 다 먹어! 고마워! 근데 너 어디 살아? 이 근처는 아닌 것 같고 나 마법 세계에서 왔어! 마법 세계? 응! 나 예비 마녀거든 예비 마녀? 아.. 그래? 근데 옷이 참 멋지다 짜잔! 내가 다니는 마녀스쿨 교복이야 어때? 멋있지? 어.. 멋지다 내가 마법 보여줄까? 아니! 걱정하지 마! 나 잘해! 아니야! 털이 복슬복슬하고 잽싸고 귀여운 동물을 보여다오 큐리링 얍! 털이 복슬복슬하고 재빠르고 귀여운 동물 이러니까 내가 꼴등이지 그나저나 이름도 못 물어봤네 힘들어 보았는데 네가 그렇게 인간 세상에 적응하게 둘 순 없지 두고 봐! 울면서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하하하하하